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지역구를 지키긴 했지만 어제 하루에만 서울 10군데의 지역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번 총선이 여느 때보다 안개 속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그래서 두 대표 오늘 지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권력을 바꾸겠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침대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정말 겁이 없어요. 정말로 겁이 없습니다. 대해놓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동을 걸어야 돼요.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해서겠죠. 특히 한강벨트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11개 지역구, 여야 모두에게 특히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 한강벨트 안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강벨트의 중심이면서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과 동작갑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용산은 국민의힘이 그리고 동작갑을은 민주당이 승리한 곳인데 정권 심판의 상징성과 함께 서울 최대 승부처가 될 지역구로 뽑히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8곳에 그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최대 15석을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 결과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판세를 보면 현재 각 당에서 보는 자기들의 우세 지역이 국민의힘은 한 80곳 정도 보는 것 같고 민주당은 한 110곳 정도를 우세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한 일만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이나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점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의 갈 길이 좀 멀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3선의 조혜진 의원이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를 하고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살 길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이처럼 총선 국면에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은 조 의원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조 의원은 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나요? 조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그리고 국정과제의 혼란을 초래한 것, 이것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더한 경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이 원내 일당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선자들이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도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있었어요. 여기서요. 낮은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 의원의 기자회견을 의식한 것은 아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기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열흘 앞두고 당정이 공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한 주가 총선 민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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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